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현대바이오구요 코드번호는 04841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9일 4시 2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네요 상당히 많이 샀어요 100만원, 1000만원, 1억, 60억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31억 그 다음에 기관이 20억 정도를 팔았구요 투신까지 17억 이렇게 팔았네요 어제 들어온 거는 약간 반등파동을 봤던 거네요 네 오늘 네 아무튼 오늘 어제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구요 현대바이오 뭐 사실 아시다시피 어 뭐 실질적으로 현대바이오가 어떤 기업이고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긴박하게 흘러가죠 종목이 변동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어 리콜러 사마이드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보였었는데 과연 이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어제 이제 지지 레벨과 저항 레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어 38,000원에 물렸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냥 가지고 가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주린이는 역시 안되나봐요 이렇게 하셨는데 38,000원이면 아 이 꼬리에 물리셨 이 꼬리이죠 38,000원이면 여기죠 네 여기죠 음 약간 돌파 매매를 시도하셨나보네요 유독 여기서 이런 데서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올라가면은 저점이 되는 거구요 어 저항을 받게 되면 이제 고점이 되는 거죠 약간 변곡점인 자리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여기서 올라갈 때 되면은 그런 후카창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주가 흐름에 있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 사고 싶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데 그 사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거는 뭐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국엔 대응을 할 때 대응을 할 때는 이게 빠질 때는 너무 빠르게 빠져버리니까 대응할 틈도 없어요 그쵸? 이걸 시간봉 뭐 분봉이나 산분봉만 봐도 28,000원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죠 여기잖아요 음 여기 28,000원대 여긴데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샀든 아니면은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 여기서 샀든 어쨌든 여기서 사도 수익권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버티는 거고 내려온 거에 있어서 이제 눌림목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눌림목이 발생이 돼서 샀는데 쭉 빠져버리니까 대응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짜 주식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네 주린이는 당연히 더 어렵죠 29,000원 지지면 다 죽으라는 이야기다 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어제 29,000원이 지지 레벨 네 29,000원 반등 주죠 여기서 반등 주면은 11% 정도 준 거 같은데 그쵸? 근데 안 죽죠 안 죽어요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안 죽어요 뭐 29,000원 정도 해서 죽을 사람은 없죠 다만 계좌가 단기적인 손실이 좀 크게 나는 것 뿐이지 죽진 않는데 문제는 아무튼 29,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건 인지하셨겠죠 그러면은 역시 샀다 팔았다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변동성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샀다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 샀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해도 나쁘진 않죠 어쨌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구간의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되다 보면은 또 누군간 또 비싸게 사주고 그럼 또 올리게 되면 저는 여기 산 사람들은 수익금 극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는 여기는 없죠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사고 팔아야 되는데 이 나름 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아래위로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조정을 주면 50%씩 줘요 조정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잠시만요 또 올라가 반등 줄 때도 화끈하게 주죠 지금 종목이 뭐 실질적으로 이 저점 대비했을 때도 한 60% 이상 또 80%까지 또 수익을 주고 또 80%에서 또 한 37% 40% 조정 주고 또 40% 조정 줬더니 또 80%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단타 치는 사람들이 수익을 볼 확률이 높겠죠 네 당연하죠 근데 내가 이 변동성을 뭐 아래위로 이제 어 마이너스 30% 위로 40% 정도 이제 감내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뭐 내가 감내를 할 줄 안다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뭐 내가 이제 내려가면 슬프고 올라가면은 행복해 행복하다 더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땐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반대로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은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네 그리고 36,560원에 들어갔는데 막판에 20% 빠지는 바람에 멘붕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멘붕 오죠 예 저라도 멘붕은 옵니다 예 만약에 내가 대응을 못했다 어 그러면은 정말 멘붕 크게 오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음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제가 29,000원대를 기준점으로 삼은 거는 제가 그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제가 현대바이오가 어떤 기업이 오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중요 지지 레벨입니다 중요 지지 레벨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 네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구간들에 있어서 주요 지지 레벨이다 보니까 네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 여기가 주요 지지 레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항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항을 받는 거는 직전 주봉상 이 꼬리나 아니면은 몸통 구간을 기준으로 이제 저항을 받는 거란 말이죠 여기가 근데 지지전도 어쨌든 지난주 종가 마감을 상당히 좋게 해줬고 대돌림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10%든 그 이상이든 이제 반등은 나오기 마련인데 기화이면 지켜주는 게 맞겠죠 이 주식이 갈 주식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켜주면서 가는 게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여기만 지켜주면은 직전 고가를 넘어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지켜주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근데 단기적인 그런 트렌드는 깨졌죠 단기적인 3분봉을 보든 5분봉을 보든 단기적인 트렌드가 상승 추세라고 인지해볼 만한 가격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가격대는 우리가 저항 저항이지만 지지 구간으로서 인지하는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구간을 이탈이 나왔고 되돌림 하락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28,000원에서 29,000원대를 조금 다시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반등은 또 잘 줬죠 어제 급략을 했지만 나름 반등도 잘 줬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매물때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쵸 잘 보여줬는데 이게 가격이 또 무너졌어요 여기서 되돌림 주고 다시 한 번 이거 상당히 정석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특징 거래대금 그 다음에 거래량 제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 거래하는 데 있어서 거래대금 거래량이 잘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반등 줄 만한 기술적인 자리에선 반등을 줘요 빠지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을 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근데 문제는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서 거래량 없이 이제 횡보시킬 때 이제 그때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 거래량 이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들어왔는데 거래량을 죽이면서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심리적인 압박이 올 겁니다 만약에 내일 그런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딱 기준점을 하나 두고 보세요 기준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준점은 이 트렌드 하나예요 이 트렌드를 이 트렌드를 이 트렌드를 어쨌든 주봉상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때 한 번 돌파가 나왔지만 무너졌어요 가격이 그리고서 다시 한 번 돌파를 했어요 근데 또 무너졌어요 근데 또 돌파를 했어요 돈가상 자 그러면은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를 어떻게든 어떻게든 유지하면은 간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 또 유지를 못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는 느끼는 거는 그냥 박스권이죠 그냥 박스권 그냥 이런 박스권 전략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힘들게 힘들게 돌파했으면은 지켜주는 게 맞겠죠 거래량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28,500원 29,000원 레벨을 지켜주는지만 보자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더 가기 더 가기 위해서는 지켜주면 간다 아 근데 지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스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박스권이 이어지면은 음 이 28,000원대 29,000원대를 못 지켜준다는 거는 2만원대에서 반등을 2만원대 초반에서 반등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면은 다시 한 번 더 상단을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 박스 상단이나 이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해볼 만한 가격대에서는 안 잡는 게 더 맞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요 안 잡는 게 맞죠 지금 구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유의해서 잘 매매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월 5일 2월 4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후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지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가운미디어 현재가 1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10,50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CS윈드 현재가 9만 2천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9만 4,800원 손절가 8만 8,500원으로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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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